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알겠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유진 남자라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? 누구를! 너의 이상형에? 나의 이상형? 둘 중에? 양다리... 나 약간... 인플란의 스타일? 다 골라 야! 왜 오늘 되게 이쁘냐? 야 너 진짜 이쁘다 오늘! 그냥 눈만 제대로... 오늘 진짜 이쁘다! 사실 내가 남자였으면 그냥... 오후 구웠어 just 나는 이쁘를 통틀어서 리허음 진짜요?? 응 sia! 언니가 해맑게 웃을 때 심쿵했다 저는 이때 진짜로 와 내가 이성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언니가 웃을 때 가끔은 가끔은 정말 심쿵을 하셨군요 진짜 가끔 해요 와 저 웃으면 어떻게 안 반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못 보시잖아요 저희는 실제로 보잖아요 마력 같아요 마력이요? 네 마력 같아요 사실 저는 마력을 지닌 네 진짜 어떠한 말보다 쎄요 언니는 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네 기분 좋은 칭찬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kommt jetzt أن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